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현빈이 꼬리를 내리고 엄불은 여기까지 가요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 여기고 이거고 이거고 그리고 윗이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도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뭐해 이게 안녕히가세요 이리 와 1와 2. 1는 2개의 모자. 1는 파란색이고 2는 보라색. 1는 2개의 모자. 1는 2개의 모자. 너무 가까워서 안 보여. 어머니와 가까운 거야? 자. 2, 3, 3. 자. 그 부수. 우와. 너무 편한 거. 핫. 핫. 너무 세게 모는 거 아닌가요? 핫. 자. 요거. 이렇게 변신. 이렇게 변신하는 게 있습니다. 이거 뽑으면. 이거 보고하세요. 그리고. 이렇게 하고. 이렇게 하고. 이렇게 하는지 상관없어요. 이렇게 할 때. 또 이렇게 하고. 이거 수상복지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거 찍고. 땡땡땡땡. 리뷰할 거죠? 뭐요? 땡땡땡땡 리뷰할 거죠? 우리가 아까 전에 해야 합니다. 아. 이. 네. 여러분. 이 모양 보세요. 제가 써줄게요. 어. 잠깐만. 저희 마스크. 복구. 복구. 복구하지 않았어요? 응. 어서. 개미잡기. 이미 잘. 이미 말했는데요. 개미잡기를 찍어요.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. 여러분들 안녕. 귀b. 제일 다음에. 여러분. 안녕. 전. 자.